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? 차트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류의 주역이 되고 있는 3대 연예기획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뱅 컴백한다라는 재료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죠? 어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8시간이면 20시간 전에 그러니까 22일 2월 20일 00시에 밤 12시에 어제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넘어오는 그 자정에 네이버를 통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홍보 전략에 대한 것도 좀 센세이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젊은 층에 맞는 트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거에 걸맞는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빅뱅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좋은 타이틀곡을 또 내놓지 않나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고점이 이미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흐름 계속 이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1선 또한 여전히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,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격 살짝 조정 받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